아예 이후 7개월 만에 새음원 핫핑크로 돌아온 EXID 더 이상 역주행이 아닌 인기 정주행하고 있는 그녀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CS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포스트잇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걸크러쉬함과 섹시함의 대표주자답게 더욱 업그레이드된 EXID의 신곡 소개 부탁드려요 신곡은 핫핑크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숨겨있는 나만의 매력을 잘 보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곡입니다 핫핑크도 신사동 호랭이 오빠 범인왕이 오빠들 그리고 제가 함께 작업을 한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뮤직비디오는 티저부터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뮤직비디오인가요? 위아래를 같이 했던 디츠패디 감독님들과 같이 했는데요 감독님들의 멋진 색깔과 그리고 위트있는 연출들로 저희 뮤직비디오가 꾸며졌습니다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위아래로 역주행의 신화를 보여주었던 EXID 그녀들의 3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한양이 한번 3행시를 잘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핫! 핫핑크요! 핫! 핫핑크요! 핫! 핫핑크요! 기다리는 시청자들에게 돌아온 만큼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텐데요 앞으로의 활동계획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앞으로 핫핑크로 많은 활동과 좋은 무대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XID이었습니다 EXID NEGO! 무궁무진한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녀들의 과감한 모습과 에너지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GS25 GSTV에서 함께하세요 놀라운 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